어 샘시크에 머리를 진짜 특이하게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별명은 미국언니 미국언니가 오늘 머리를 어떻게 했는지 하는 방법을 좀 물어봐 드릴게요 미국언니 오늘은 주대체 머리를 왜 그렇게 하는거야? 핸드폰을 보다가 되게 멋있는 모델을 찾아가지고 그 모델을 한번 따라해봤어요 보이시나요? 좀 비슷한 것 같은데? 모자가 좀 틀릴 뿐이지? 되게 예쁘게 생겼죠? 미국언니처럼 맨날 메이크업을 해서 제가 미국언니라고 불러요 가볼까요? 안녕하세요 미국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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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랩. 랩 싫어요. 댄스. 댄스부터. 빨리 해야지. 뭘 해요. 미국 언니 맞게. 어때요? 갱스터 같아요. 갱스터. 오늘 가죠? 네? 오늘이 그날인 것 같네요. 이태원이요? 네. 오늘이 그날이에요.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안돼요. 저 미국 언니니까 미국 언니 맞겠죠. 미국 언니인데 영어를 잃도 못해. 걸크로스 추천. 이렇게 해요. 샘식풀의 미국 언니. 저거 이렇게 해서 미국 언니. 이렇게 해요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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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.